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승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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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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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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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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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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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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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퀸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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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장에 도착하십시오. 흠 1-2-3-4-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